안녕하세요. 안나의 백지편지의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좋은 계절, 가을이 깊어가네요. 이번 달 안나의 백지편지에서는 제10회 DMZ 국제 다큐영화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다큐영화제는 지혜원 감독의 안녕, 민우를 개막작으로 시작해서 8일 동안 39개국에서 참가한 142편의 다큐영화가 상영되었어요. 시간이 될 때마다 영화제에 참석해 영화를 보았는데 하루종일 보아도 4편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영화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까지 하다보면 다음 영화도 바쁘게 달려가야 했어요. 백성 메가박스와 벨라시타 메가박스를 오가며 영화를 보았는데 다행히 찻길 하나 사이에 있어 길을 왔다갔다 건너다니면서 보았어요. 혼자 본 영화로는 35년간 아픈 조카를 찍은 일본 작품 즐거운 나의 집 클로우드 란치만 감독의 추모작으로 유대인 학살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남긴 네 자매 레바논 내전에 관한 고독한 전쟁 그 외 여러 편 보았는데 그 중에 오스트리아 대통령 이야기 발타임 월츠를 가장 재미있게 보았어요. 영화가 처음 시작될 때 누군가를 잠깐 속이거나 몇몇 사람들은 항상 속일 수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는 링컨의 말을 서두로 시작했어요. 무엇인지 비장한 내용이 밝혀질 것 같았는데 역시 다큐 영화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영화였어요. 그 외에 고향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다큐필 수업을 가르쳐주신 정소희 선생님과 함께 본 달과 닫은 비전향 장기수 이야기라 새롭게 다가왔답니다. 너무 많은 영화를 보아서 모두 언급할 수 없어 영난 친구와 같이 본 영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안녕 미누의 엘레판트보이 홍콩 우산혁명 후 이렇게 세 편의 영화를 안나와 같이 보았어요. 안나는 무려 13편을 보았더군요. 우린 둘 다 영화제 기간 중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안나는 더 못 보는 게 아쉽다고 했어요. 아쉽게도 오래전에 약속한 전라남도 문학기행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은 한 번도 못 보고 떠나는 날 일요일은 저녁에 출발이라서 오전에 가서 두 편을 보았어요. 목포에서 배를 타고 비금도에 갔는데 안녕 미누를 보고 가서인지 배 안에서 만난 이주 노동자들에게 괜시리 친근감이 가더라고요. 같이 간 일행에게도 영화 속에서 나온 네팔의 젊은이가 한국의 노동자로 오게 되어 기뻐하며 열라남도에 가게 되었다고 좋아하는 장면을 이야기해 주기도 했어요. 전라남도를 잘못 발음해 열라남도라고 했는데 네팔에서는 한국의 이주 노동자로 오게 되는 비자를 얻으면 집안이 축제 분위기랍니다. 감독도 그 모습을 보고 의외였다고 했어요. 안나와 같이 개막작인 안녕 미누를 함께 보았는데 18년간 한국에 살면서 이주 노동자 밴드 스탑크랙다운의 리더였던 네팔 출신 이주 노동자 미누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었어요. 그의 네팔 이름은 미누우드 목탄이고 한국 이름은 미누예요. 한국말이 아주 유창했어요. 처음엔 한국에서 딱 2년만 살다 가려고 입국했는데 어쩌다 보니 18년을 살게 되었대요. 2009년 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에 걸려 강제 추방되기 전까지는 사장님 월급 주세요 같은 노래를 부르며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어요. 처음에 와서 전라도에 있는 식당에서 일했는데 식당 아줌마들이 돈 열심히 모으라고 하고 아프지 말라고 하고 아프면 말하라고 했다더군요. 그런 한국인의 정서가 그를 한국에 머물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아주머니에게 배운 목포의 눈물 노래도 아주 구성지게 잘 불렀어요. 미누우는 처음부터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살지는 않았고 이주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보면서 마음이 변해서 인권운동을 시작하고 밴드 활동도 했대요. 미누우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에 네팔 대표로 한국대사관의 비자를 얻고 입국했지만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서인지 10년이 지나야 입국 허가가 난다고 해서 인천공항에서 다시 돌아가야 했어요. 그러나 미누우는 한국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더군요. 그는 네팔로 돌아가 코리아 드림을 꿈꾸는 이들에게 한국어와 풍습을 교육하면서 지내요. 미누우의 입국이 허가되지 않자 스탑 크랙다운 멤버들이 네팔로 가서 다시 뭉쳐 공연을 해요. 우정과 사랑이 함께하는 공연은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었어요. 진지함과 중간에 잠깐씩 보여주는 위트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작품이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외면받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 보여주는 섬세하면서도 현실을 잘 기록하고 담아낸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다큐 영화인데 구성이 잘 짜여져서 감동과 재미를 주는 작품이었어요.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간 후 감독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지혜원 감독의 제작 동기는 영화는 자식 세대가 잘 살기 위해 다문화 아이들과 모두가 잘 어울리는 사회가 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였대요. 또 음악을 좋아하는 것도 이유가 됐다고 하더군요. 영화가 끝난 후 객석에서 미누우가 일어나자 모두 깜짝 놀라며 환호했어요. 그는 영화 제의를 받고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기뻤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Q&A가 다 끝난 뒤에 미누우와 함께 기념사진도 찍었어요. 무엇보다 미누우의 밝은 표정이 반가웠어요.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중 노동자들에게 너무 높은 벽을 쌓고 문을 닫고 살고 있지 않나 하면서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번 영화제의 포스터는 박노예 시인에 천구루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 선정되었는데 뿌리 깊게 내린 다큐멘터리의 미래를 꿈꾸며 척박한 한국 다큐 제작 환경에서 심은 작은 묘목이 푸른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박노예 시인은 이 사진을 통해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하는 것 작지만 끝까지 꾸준히 밀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아는 가장 위대한 삶의 길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안영민우도 그 역할을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함께 본 다른 영화 엘레펀트보이는 물 한 개가 가득한 화면에 코끼리들이 조련사를 태우고 지나가는 것으로 시작돼요. 네팔의 남부지역 치투안에 사는 12살 소년 크리스는 코끼리를 무척 좋아해요. 코끼리 조련사인 아빠 크리시나를 따라다니고 종일토록 코끼리 옆에 있고 싶어 하죠. 하루에 300kg의 풀을 먹는 코끼리 먹이를 챙기고 목욕시키는 것이 크리스에겐 큰 기쁨이에요. 학교 공부보다는 코끼리와 함께 지내는 걸 더 좋아하는 크리스를 보며 아빠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요. 코끼리 조련사는 목숨을 잃거나 부상의 위험 속에서 고된 노동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 사회적인 부상은 거의 미미하기 때문이에요. 치투안 국립공원은 멸종위기의 동물들의 지상 낙원이에요. 코끼리는 두세 살부터 조련을 시작해요. 야생동물이라서 이 시기를 놓치면 길들일 수 없다는군요. 전통적인 방법은 서서히 시간을 두고 천천히 길들이는 것인데 요즘은 코끼리 관광의 수요 증가로 조련사들의 폭력이 등장하게 돼요. 영화 속에서 코끼리 축제를 통해 고통받는 코끼리들을 보게 되었고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았고 크리스의 슬픔을 볼 수 있었어요. 인간이 부여받은 자연들을 잘 돌보아서 후손들에게 남겨주면 좋으련만 자연을 훼손하고 동물들을 함부로 대하고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끼리는 낯선 사람을 태우기 싫어한대요. 관광객을 태우기 위해 사육센터에서는 길들이기 쉬운 암컷만 남기고 수컷들은 야생으로 쫓아버리죠. 가족을 만나고 싶어 찾아온 수컷은 다시 쫓겨나는데 인간의 안정상의 이유로 코끼리 가족을 강제로 이상가족을 만드는 모습을 보며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또 발목에 쇠사슬을 채워서 강제로 굴복하게 하고 포기를 배우게 만들어요. 연례행사인 코끼리 축제가 다가오면 조련사들은 코끼리 축구를 위해 아주 가혹하게 훈련을 시키더군요. 계속 뛰어야 하므로 코끼리는 지치고 몹시 힘들어하지만 경기에서 이겨야 고용이 보장되는 조련사들은 코끼리를 더욱 힘들게 몰아가요. 축제의 후유증으로 부상당한 코끼리가 속출하죠. 인간의 이기적이고 자연을 돌보지 못하는 악한 모습에 무척 가슴이 아팠어요. 이 다큐를 촬영한 박환성 감독이 이들을 처음 만난 건 2011년이었고 수차례 만나 촬영하여 소년과 코끼리라는 작품으로 방송을 하였는데 감독은 그들을 잊지 못하고 2016년 다시 찾아 촬영하였답니다. 아시아피치를 통해 제작비 지원을 받았는데 박환성 감독은 2017년 남아공화국에 촬영을 갔다 사고사를 당해 이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게 되었대요. 영화를 마치고 박환성 감독의 동생과 NHK 관계자 등 몇 분이 나와 영화의 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이 작품이 완성되도록 도와준 많은 분께 관객으로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시아의 몇몇 나라의 공영방송사들이 아시아의 좋은 프로젝트를 지원하려고 만들었다고 하네요. 특히 이 작품이 나오기까지 일본 NHK와 한국 KBS 도움이 컸답니다. 박환성 감독이 찍은 영상들이 빛을 발하게 되어 다행스럽고 기뻤어요.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박환성 감독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줬는데 해맑은 웃음을 보니 더욱 마음이 찡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박환성 감독의 유작이라 더욱 뜻깊었어요. 안녕, 민우와 엘레펀트 보이 두 작품 다 한국 감독이 만든 작품이라 더 친근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같이 본 또 한 편의 영화 우산혁명이 끝난 후는 150년간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은 1997년 중국에 반환되었는데 홍콩 사람들은 중국인이 아닌 홍콩인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이야기였어요. 2014년 9월에 경찰의 물대포나 체류가스에 맞서 우산으로 막아내었는데 그것을 우산혁명이라고 했어요. 다섯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여 그 이후의 이야기를 펼쳐가는데 시민운동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영화였어요. 우리나라의 촛불 시위가 떠올랐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있었는데 우산혁명은 실패했지만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면 시민들을 조심하게 된다는 말을 했어요. 곧 홍콩에 갈 것이며 다섯 명의 인물과 만나야 하는데 그들이 사이가 안 좋아 어떻게 같이 만날 수 있나 고민 중이라고 했어요.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면서 관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인간이란 저마다의 생각이 있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아가기에 정치적으로 생각이 같아도 또 한 마음으로 합쳐지기는 힘들겠죠. 그동안 어렴풋이 알고 있던 홍콩의 역사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는 기회였어요. 이런 것들이 다큐의 매력이 아닐까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다큐 영화제에 대해 관심 없이 살아왔고 처음으로 영화 관람도 했어요. 소재가 무척 다양한 것에 놀라웠고 있는 그대로를 카메라에 담아 보여주니 신선하더군요. 이렇게 환갑의 나이에 새로운 것을 접하고 알아갈 수 있어서 무척 행복했어요. 내년에는 더 많은 다큐 영화를 봐야겠다고 안나와 함께 약속했죠. 저는 제10회 DMZ 국제 다큐 영화제 관객단 다큐필에 신청을 해 고향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정소희 선생님께 다큐에 대한 공부도 배우고 영화제에 참석하고 다큐필 네이버 카페에 영화본 소감도 올렸어요. 13편의 감상문을 쓰려고 영화제에서 받은 책자를 다시 들여다보니 영화들이 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제10회 DMZ 국제 다큐 영화제는 세계의 역사, 사회문제, 가족의 다양한 직업 등 많은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새롭게 조명해보게 되는 기회였어요. 더 많은 분들이 내년에 열릴 DMZ 국제 다큐 영화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려면 더 소통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생명들을 소중하게 여겨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큐 영화들이 평화와 소통과 생명 존중에 큰 몫을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노혜 시인이 사람만이 희망이다 라는 말을 했죠. 우리도 그 희망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나의 백지편지 23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박노혜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고キ caf 희망 희망 아 parf 피 여행 주 한글자막 by 한효정